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51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집이 온통 검은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이 집에 당장 입주자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SH가 모집을 강행했습니다. 재보가 뉴스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 된 다세대 빌라. SH공사는 2집 한 채를 2003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대 박 모 씨는 지난 16일 2집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을 기다리다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없었던 장기 미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했는데 당첨된 겁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임대로 오면 보증금 385만 원에 월세 3만 2천 원으로 부담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전 점검 기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찾은 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은 불에 탄 것처럼 검은 곰팡이로 온통 뒤덮여 있고 벽은 손가락으로 쓸자 검은 곰팡이가 묻어날 정도입니다. 곰팡이나 냄새가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밤마다 뭔가 안 먹고 올 것 같다. SH 공사 측은 윗집에서 물이 샜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고객님한테 할 드린 말씀은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없고요. 그런데 윗집이 누수를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문제는 SH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현장을 점검한 근무자들이 주택에 곰팡이가 생겼으니 입주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그대로 강행한 겁니다. SH 공사는 하자 보수는 해줄 수 있지만 집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청약 자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재당첨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5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기쁨도 잠시 속병만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입니다.